관심 없어 그 정치꾼들이랑 나는 해변대가 아니야 해변대야 나는 해변대 관심 없어 해변대 관심 없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해변대야 해변대 왜 해변대도 안 나온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지 몰라 이재명이 따까리구만 이재명이야 이재명이 따까리 군대도 안갔잖아 왜 안가 변호사 되면 안가도 된다며 변호사 되면 안가도 된다며 어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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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겠다 친구는 좋겠다 관심이 많아서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국민의힘 따까리네